러시아의 악덕 무기사는 코슬로브를 쫓고 있는 미국 특수부대 연합팀 NSA가 잠복 중입니다. 저격수 고메즈가 타겟을 감시하는 가운데 해군 특수부대의 맥라이트와 트렁크가 기회를 엿보지만 접근은 쉽지 않았고 나몰래 맥라이트를 흠모하는 기술 담당을 러너는 그의 복근만 감상하고 있었죠. 그러는 사이 코슬로브가 핵무기를 거래하는 정황이 긴급 포착되고 결국 NSA팀의 리더인 에이바가 코슬로브에게 직진하죠. 에이바는 코슬로브가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폰에 추적기를 심었고 그렇게 몇 시간 뒤 거래 성사에 업된 코슬로브가 축배를 들려는 그 순간 연합팀이 현장을 급습합니다. 이는 미국의 영국의 전장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너희입니다. 내 귀신이 meaning! 왼쪽으로 확인중! 일 Campus끄기의 기운이 넘어갑니다 난라에서 드릴 수 있게 해버린다고 생각해라 소란을 틈타 핵무기를 들고 사라진 코슬러브 에이바와 맥나이트가 그 뒤를 쫓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파티 중인 한 여성이 묶여있었고 이제 복도 끝 마지막 방으로 향하는 두 사람 하지만 그렇게 폭발물 제거의 씬 해거티가 급파되고 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에 태평하게 노래를 찾는 해거티 해거티 역시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합팀은 코슬러브를 체포하고 폭탄 회수까지 성공하죠 팀원들은 이곳 라스베이거스에서 성대한 자축 파티를 벌이기로 하고 그리고 바꾸 없는 미국 파티에 빠지지 않는 것 파란 약에 취한 이 순간 알딸딸한 팀원들의 눈에 보인 것 한편 이미 결혼해 딸도 있는 조종사 폴은 딸이 졸업 파티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구석에 박혀있는 마야는 여전히 맥나이트에게 취해있었죠 그리고 열심히 코로 뭔가를 들이마시는 해거티 다같이 먹는 음식에 특제 약물을 털어넣어버리는데 그 시각 CIA의 비밀 실험실 그렇게 팀원 전원이 의도했든 아니든 전부 맏행이가 가버린 그 시각 코슬러븐은 하지만 리더 에이바는 잘생긴 맥나이트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고 심지어 잠시 후 만취의 맥나이트를 유혹하러 찾아온 마야가 이 둘의 모습을 목격하고 말죠 마음을 털어놓은 에이바의 배신에 마야는 크게 실망하고 예기치 못한 초비상 상황에 에이바는 이미 마시간 팀원들을 도로 불러모으기 시작하죠 간신히 팀원들이 한데 모이고 CIA 국장의 통화가 걸려옵니다 하지만 낙심한 기술 담당 마야는 잠수를 타버린 상황에 제일 중요한 폭탄을 해체해야 하는 해거티는 완전히 기존한 상태였고 팀원들은 일단 고장난 해거티를 챙겨 코슬러브가 있는 장소로 날아갑니다 그러는 사이 마약에 접근하는 한 여성 그런데 얼마 뒤 코슬러브에게 도착한 에이바는 다급힌 녀석을 몰아세우기 시작하지만 맥나이트는 에이바의 지지부진한 신문이 성에 차지 않나 봅니다 결국 입을 열지 않는 코슬러브 에이바는 일단 핵무기를 구매하려 했던 첸을 털어보기로 합니다 그러는 사이 코슬러브를 찾아온 맥나이트 첸의 면책권을 위해 연락 중이던 에이바는 코슬러브 저택에 묶여있던 여성을 발견하는데 그 시각 해거티를 군의관에게 데려간 폴과 트렁크 한편 참았던 화장실로 뛰쳐들어간 에이바는 갑작스러운 경보 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 에이바의 머리에 스치는 한 남자 귀가 특이했던 파티장의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코슬러브가 유일한 실마리인 첸을 사살해버린거죠 하지만 그녀는 술에 취해 모든 기미를 처음 만난 여자에게 털어놓고 있었죠 저에게는 원하게 털어버릴 수 있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은 helpless을 하자 이따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워크! 내가 바이러스에 찍고 Thank you 그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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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orge, LLC She's at the strip club 마지막으로 I can't wait to get the f*** out of here No, she's a civilian She spent the last 72 hours with Ivan Koslov but if she remembers something important I want her by my side 그 시각 마약에 약탄수를 건네는 여성 배에 배고 Hundu 그 오프 this I have to into Google's data center in Oregon. You know, I love how smart you are. Say we go to the back room. Sounds naughty. Are you going to be okay out here without me? Oh, of course! Of course, but let's do a toast before you see. Do my new best me! No, I can't drink this. It has grapefruit in it. I'm allergic to citrus. To the back room! 그러는 사이 마야가 있는 클럽에 도착한 팀원들. Wait, why are we ringing Hagerty? There's strippers, there's blow. Where there's blow, there's mess. That's what the doctor said. We'll wake him up, right? No more fucking around with this bitch. The golden cut, the sweet cherry pie. Oh, yeah! All right, let's all spread out and find mya with rendezvous with the vulture. I'm tiny. I got it. 수색을 이어가둔 고메즈는 파트에서 만난 여자의 연락을 받고 Look natural. Trunkie's gonna help wake you up. 트렁크는 해거티를 깨우기 위해 더 독한 약을 구하러 가죠. 그 순간 에이바의 눈에 띈 마야의 안경. 하지만 마야에게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그러는 사이 한 남자가 기절한 해거티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Jackpot! Look who's what she gets! Yes! Come to daddy boy! Look at that! You look for you too, big boy! Mind if I have a sip of your cocktail? 그러다 약이 든 음료를 마셔버리는 남자. I bet mcnight things very highly of you. You think so? I know so. When we start having some real fun. Huh?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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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Jerry, you got it on my nose! Oh, shit! Oh, shit! You know, partner? Shit! It is, blue. Can't open his mouth. You're so right. It's not over. Yeah, I'm right. That's what I'm fucking talking about, Maya. Ha ha ha! Drop it. Ah! Oh! Ah! Ava? Bitch, that's my friend! I know!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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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fuck? What the fuck? You. Ah! Ah! I got this, Maya! You called me Maya. She's a child. She's running! She got her. There's no escape. There's no escape. But she's running out from the end of the day. But she's running out of the day. She's running out of the day. Who the hell was that? Must be working for Ivan. She was a Russian asset, Maya. She was going to kill you. You expect me to believe that? After you went behind my back to fuck, McKnight? What? 주저할 시간이 없던 에이바는 지나가던 트럭을 막아줍니다. 모두 열거 달리고 하도 내 봉지 제 そ임한 중독도 으악 내가 더은 피하고 를 전부터 아립리어 sekund의 구경이 으악 그나잉 부채 그냥 내 권리 저거한거 해라 말까 해왔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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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조종석의 폴도 제정신은 아니었죠. 얼마 뒤 정신 차린 마야는 운반책인 리트빈을 추적해내는데 성공하고 리트빈은 폭탄의 진짜 구매자에게 연락을 받죠. 그때 폴이 리트빈의 차량을 찾아냅니다. 그 순간 폴의 핸드폰에 뜨는 딸의 인스타 게시물 팀원들은 리트빈을 쫓아 카지노로 입장합니다. 리트빈은 큰 특이사항 없이 그저 국수를 먹기 시작했고 맨 방해꾼에게 한눈이 팔린 사이 바로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리트빈 에이브와 맥나이트가 그 뒤를 쫓습니다. 리트빈이 승강기에 탑승하고 두 사람은 바로 옆 승강기로 따라가 보지만 결국 동시에 도착한 두 사람이 추적기가 가리키는 방문 앞에 다다르고 일어난 절을 사랑하는 자라 1.5am 북이 흘리뿐 어디야 리트빈? 일어나가 있는 구석이 너희 여기 이렇게 구석으로? 십대! 이게 포장의 핸드폰을 탑승한 이야기는 진심으로 핸드폰으로 했었죠. 们이 których 바이든에서 우약을 왔고 리트빈의 모를 반면 그 ط River 그 자 Pikmin이 남은 거 같애는 것 같애요 중간에 있는 거 같애요 날리나? 더 매장의 무쓰가가? 안요 안요? 알겠습니다 저 수준의 글쎄 다시! 수준의 날은 더 이상 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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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거에요. 오, 내게. 뭐하는거에요? 너가 뭐하는거에요? 너가 뭐하는거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안가? 그럼 왜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아. 트렁크, 뭐하는거에요? 네, I have no sign of lip pad. Who's this? 오, 네, I had to move. You just get your ass to Four Queens Casino before I drop it. It's coming! I looked all around the casino, he's not there. Search Fremont high and low. You stay low, I'll go high. Lerner, pull the CCTV footage on Fremont Street. I'm in. Run an ocular scan of everyone leaving the hotel. Young, you still got eyes on that vehicle? Affirmative, I'm on him. Oh, you're on him alright. When you picture it, is he circumcised? Shit, I lost him. Get the vulture back here. 고메즈는 천장 짚라인을 타고 리트빈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점 퍼져가는 얕기운에 정신이 흐려집니다. 바지에 지려버린 해거티를 처리하던 마야. 그런데 그녀의 눈앞에 리트빈이 지나갑니다. 마야가 위기에 처한 그때 어디선가 등장한 괴한들이 리트빈을 데려가고 어떤 일을 알지? 어떤 일 people? 혹시 어떤 일인지라인가요? 흐름이 생해겨버리며 흐름과의 흐름이 생겨버리는 단계가 그리고 다른 단계가 보고싶은 한참을 만나가고 아무안에 이는 일에 비닐 것 같고요 그는 기계가 있었는데 아까봐요 itu 일자리에 일어난 일을 받았고 보기에는 터비 wheel을 터치는데 한편 리트빈을 납치한 건 핵을 구입하려던 남자 배달이 늦어지자 판매자를 직접 찾아온 거죠 그렇게 라나와 트렁크가 교환들에게 붙잡히고 결국 팀원들은 놈들을 눈앞에서 놓쳐버리지만 아직 추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녀석들의 아지트를 찾아낸 듯 했지만 폴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다행히 팀원들은 무사했습니다 그 와중에 고메즈의 휴대폰은 카지노에서 박혀 버렸고 제정신이 아닌 폴은 딸을 찾아 무작정 시내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핵폭발이 걸린 긴급한 상황 결국 에이바는 폴을 두고 적들을 쫓기로 합니다 먼저 에이바와 맥라이트가 은신처로 직행하고 고메즈와 마야가 해거티를 챙겨 후방 지원을 받죠 그러는 사이 러시아 조직의 은신처에 납치범이 도착합니다 그렇게 트렁크와 라나는 사우나에 감금되고 은신처를 뺏긴 러시아 조직원들은 냉동실에 갇히죠 한편 달려가던 폴도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 폴의 눈에 보이는 자동차 한 대 그렇게 딸의 인스타에 나온 호텔에 도착한 폴은 딸을 탐하는 남자친구놈을 발견하고 여, 왓디, 굿! 여, 왓디야? 여, 왓디가 나! 내 딸이 지나면! 여기가 나에다! 나.. 하지만 그 때 핵폭발이 엔진, 영 전 이거 어디서 가고 있는 팀이 담아요, Vlad? 아, 저의 아들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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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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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너는 말вал이, 생각해 아들어 아버지의 분노는 강력했습니다. 꼬메제의 응원에 힘을 내보는 마야. 하지만 사방에 깔린 전갈들. 그 시각 서둘러 달려가던 에이바 이랭은 절벽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같은 시각 마침내 깨어나는 트렁크. 찜통 같은 온도에 라나는 옷가지를 벗어던진 지 오래였고. 그 말을 듣고 문득 아이디어가 스친 트렁크는. 그렇게 라나와 트렁크가 사우나에서 탈출합니다. 아, 오, 도대체, 내 처럼. 꼭 알려주신 것을 알게되지 못해. 저희 터키의 한국사동으로 소유를 신고를 이어 주신 학생. 물론, 제가 밤들둘을 하고가는 자에서 깊은 를. 특히, 그냥, 그래도. 그래도 저 키울 수 있는 이 세상 누군가가가 줄 수 없는GHB. 찜통으로 시원인? 액체 서비스와. 이것을 아este, reminded,zos에 몇 시로 전할 흔들끈을 하는 고 getting blown to hell. 그 시각 딸을 찾아 호텔방에 도착한 폴 하지만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마침 적들에게서 빼앗은 전화가 울립니다 그렇게 모든 적을 학살한 폴은 약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폴 다행히 일부분은 실체였죠 그렇게 다시 모인 팀원들은 이제 놈들의 은신처로 향합니다 의문의 남성 매덕스가 핵무기가 숨겨진 방을 열기 위해 폭발물 전문가를 호출합니다 그때 탈출하던 트렁크가 이들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되고 다행히 일부분의 남성 매덕스가 핵무기가 숨겨진 방을 열기 위해 하지만 그 시각은 신처 금방 오두막에 자리 잡은 팀원들 그러는 사이 고대 유물급 컴퓨터로 의문의 남자 매덕스에 관해 켄앤마야 한편 놈들에게 붙잡힌 두 사람은 대원들은 본격적인 침투 작전에 나섭니다 연구에 힘쯤에 힘쯤에 힘쩍 I hate these things. What is she doing? I don't know why I wear these things. There it is. It sure is. Friggin' idiot. Come on, come 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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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no. Oh, God! Oh, God! That's Trunk. I'm going out for him. I can't. Who's that nuke? On me, that is a direct order. We're going to get Trunk. Big Night. I'll be back as soon as I can. Big Night. Pull the trigger, Polly! Let's do this! Oh, wow! Take it easy! But I know what you are now. You're a drunk trap hallucination. What? 결국 폴은 총알을 찾아 오두막으로 돌아가고 I'm trapped in the gym. He's hallway. Two guards by the door. Great to see you. Let's work out. Because we're about to kick things up a notch. Keep it going. Almost there. Feel the burn. You can do it. One... Go! Good job! Come on! Push! Come on! Get up! Woo! Heck yeah! You crushed it! Big Night, the main floor is almost all clear. What room are you in? He turned his comms off. I'm ready for me now. Okay. Look at me! I'm over here now! There you are. Don't break that button, man! Die, you son of a bitch! What the? Shit! Where'd he go? That's enough! You are out of control! Ah! The crap is gone! Damn it! These guys keep getting in the way! 총소리를 들은 매덕스는 도주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You! Shit! Who's firing those shots? Oh! No! What the hell's going on? Give me the gun! N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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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Go! Go! 07.1.4.0 Damnit Maybe unplug it then plug it back in? Shut up! What the fuck do we do now? So you don't have your top of the line tech? I don't have my Vulture and I've got a goddamn Gremlin and with me. But do you think that's gonna keep me from doing everything I can to save my daughter? Fuck! No! Get your shit together and help me get Haggerty in the raft. LER How do you cock this? Do I press the button? NO Okay, okay I gotcha 1, 2.. LOOK OUT! 다음에 quickest smell, motherfucker good to have you back Where's Lana? Where are you, man? What are ya doing, why are you guarding the Russians? kill the Russians in rendezvous out back YES, sir 그 사이 적진 근방에 도착한 마야와 폴 그런데 그 사이의 주제하여 제 일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전체 큰 사이의 관계에 도착한 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상품을 지켜야 할 수 있는지? 아, 대결에 대해 무언가? 뭐, 뭐, if there's a better option? I can offer you that same payout. I can guarantee you safety and immunity. You can enjoy your bounty with the full protection of the US government. Shit, they got winners. Choice is yours. 뭐? What do you say, guys? Midnight. Stand down. 뭐? 한편, 딸의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긴 폴은 Sorry, I chose a career. We have to be away so often. I love you, Jen. 그렇게 해거티가 호수로 떠내려가고 Where's Maddox? The gate, go, go! No! Going somewhere? Make one move and I'll blow you mother f***ers. Away. 하지만 사격 한번 해본 적 없는 마야는 No! Please tell me this isn't real. 다음날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제야 마야를 병원으로 보낼 지원이 도착하고 꼬일대로 꼬인 상황에 에이버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그렇게 맥나이트와 에이버가 갈등하며 팀이 분열되고 떠나던 남자팀은 달아나던 매덕스의 차량을 발견하고 oh yeah man we have the nuke and we're on our way make sure everything's ready for the detonation sir what is it be ready get out now motherfucker oh shit oh shit oh shit please they took my van and they told me to drive this way you didn't see which way they were headed they just took off in my van we just called this guy supervisor all these vehicles get tracked for deliveries looks clear leave the van near let's go uh winters i found something latimer never heard of it look flatties i love that place well if one of maddox's guys is still there he may know where maddox is headed doesn't even open till 4 so it's probably just gonna get okay we're going clubbing yes girls days 라나 말대로 클럽에는 왔지만 매덕스의 부하가 누구인지 찾긴 힘들어 보입니다 yo man in the blue dress whatever the fuck she wants i don't scare 라나 덕의 세 사람은 vip 구역으로 가게 되고 great view right yeah perfect vantage for you okay so we're looking for a guy with an eagle tight on his neck bouncer says he's regular nice work lana oh sweet baby jesus what is it what the fuck please that empty fucking shut the fuck 겨우 찾은 차량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죠 you know what the fuck this i'm out what are you going to find some fucking food mix it out with some angel does this shit will make your heart come let's go have some fun 하필 그 식당에 배고픈 맥나이트 일행이 도착하고 all right what do you want two jumbo trucker special plus a stack of chocolate pancake two orders of french toast six hash browns and all the bankers you got them back 폴이 잠시 찾은 화장실엔 해거티가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that is a lot of missed calls Occupied Haggerty? where are you? i made a shitter doing blow with a little hottie i met on a boat right you just gotta i gotta go i gotta go there's still a tin oh shit mcknight look that's maddox's watch hey you hillbilly cats that is a nice watch now where'd you really get it i got this thing fair and square we don't want your watch we want the guy who gave it to you that's it guys we can figure out where hagerty is just by tracing the call to 폴이 you were higher than a giraffe's ass go sit down his daughter on the other hand is getting railed by a guy with a print out die you f***ing monster oh no oh no oh no 같은 시각 에이바 일행 또한 매덕스의 부활을 발견합니다 our objective is his phone unlocked as soon as we have it we move okay but you sure this is gonna get us to maddox's sure these guys all use the same phones and encryption I'll grab it Dallas you motherf***er hey you don't even have your f***ing ring on what the f*** was that who the f*** are you i'm an upgrade let's take a selfie let me take it hey hey no pictures in here oh my god that's her she's the one that hooked up with sarah hey we've been trying to find sarah all night i don't know where sarah is and it was just a one night thing but she called off her wedding philly is devastated you f***ed people's lives doesn't that bother you maybe we should take this someplace quieter you don't want to do that you don't want to do tha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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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do that 9-16-33 4-16-33 오, sh** iss't 이 아 밥 uhh 이 아 이 그ич 오 그랬 끝 근무엘 이 그때 이 이 이 mm 한편 녀석에게서 핸드폰을 확보한 에이바 일행은 핵폭발로 미국의 내전을 일으키려는 매덕스는 비밀 회의를 통해 명령을 내리고 있었고 암호를 아는 인물 바로 코슬러브였죠 간신히 단서를 잡은 에이바 일행은 이바는 이제 일반인인 라나는 보내주려 합니다 하필 매덕스의 전당포에 반지를 자르는 해거티가 들어온거죠 그러는 사이 맥나이트는 매덕스가 사간 캐딜락을 찾아냈고 결국 두 사람은 인물을 위해 화해하게 되고 전당포로 진입한 팀원들의 눈에 들어온거 그때 울리는 매덕스의 엔드폰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오빠인 코슬러브의 뒤에 숨어 무기 밀매 사업을 함께하던 라나 아니 아나스타샤는 사건 당일 연합팀이 들이닥치자 옷을 갈아입고 연기를 하며 지금까지의 작전에 숨어들었고 이제 핵 기폭 장치는 그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건 담당은 에이바의 라이벌 퍼거슨에게로 넘어가 버린 상황 결국 리더 에이바 역시 반쯤 포기 상태로 들어서고 그 시각 여전히 사경을 헤매던 마야는 퍼거슨에게 접촉한 아나스타샤는 핵과 코슬러브를 교환하자 제안하고 맥나이트는 절망한 에이바를 위해 CIA 국장에게 연락합니다 그 모습에 감동받은 에이바는 마야는 자신이 알아낸 정보들을 팀원들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퍼거슨은 네이바의 요청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고 막상 거래 시간이 가까워지자 불안해진 퍼거슨은 비행장에 FBI를 파견합니다 결국 연합팀이 체포당하는 그 시간 폴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환각과 사투 중입니다 한편 어느새 결혼한 해거티는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렸고 그 시각 끌려가던 마야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죠 하지만 이미 시작되어 버린 교환고래 하지만 이미 시작되어 버린 교환고래 이제 퍼거슨이 교환을 시작하려던 그때 갑자기 비행기에서 현금이 쏟아져 내리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코슬로브의 부하들이 퍼거슨에게 돌진합니다 맥라이트마저 위험에 처한 그 순간 코슬로브가 사살당하자 아나스타샤는 핵폭탄을 챙겨 현장에서 빠져나가고 빠르게 작전을 세운 에이바는 먼저 가까운 카지노 보안실로 향합니다 마야는 카메라를 해킹해 아나스타샤를 수색하기 시작하죠 아나스타샤는 핵폭탄을 아나스타샤는 핵폭탄을 해석 아나스타샤는 핵폭탄을 해석 그렇게 팀원들은 시타델 빌딩으로 향하고 그러는 사이 마야는 포를 위한 헬기를 확보합니다 트렁크가 나서 아나스타샤의 부하를 유인하고 그 틈을 탄 에이바와 맥라이트가 진입합니다 한편 바로 옆 건물에서 저격 준비를 마친 꼬메즈 그럼 고매즈의 뒤로 조용히 다가온 건 네바와 스페이 제 policies 왜 hare fark이 돼요? 저는 밀리 루시안에 그러는 사이에 허기가 진 트렁크는 힘이 빠져 수세에 몰리고 있었는데 하필 그런 트렁크에 입으로 초콜릿이 흘러내리고 저희는 모두들이랑 나간 것 같고 요리에 뵙게너가 나간 이빙게너가 나간 이빙게너가 나간 이빙게너가 너희들이랑 다가가 하나님은 살아남고 미국은 일어나고 여행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맥나이트와 이바는 승강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해 voy 지금 나의 자bank 현행이었습니다 cube 이걸 Expediting 결국 아나스타시아에게 붙잡히고 만 에이바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30여분 그러던 그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헬기 소리 목숨보다 소중한 오빠를 이루고 일은 아나스타시아는 탈출이 아닌 자폭을 할 생각이었던거죠 거발렛게 그 털omics 하나에 depth. 다행히. 드레스, 그 털블린 24와 10도까지. 이곳에 를! 뇌 애조가 VAV. oh shit, it's a heat seeker please don't die, please don't die, please don't die bye bitch oh shit yes for the fuck I do it it's me 그렇게 핵폭탄을 되찾는 데 성공한 팀원들 하지만 tell me you found hagerdy I wish I could sorry guys circling back Paul's flying the nukes to the middle of the desert where he'll kill exactly one person willing to make the ultimate sacrifice to save his daughter along with everyone else in this city doesn't have to end that way I can't it's out of my hands Wonders, what the fuck are you doing? nothing I thought it might come to this so I made sure I wouldn't be able to stop it even if I wanted to where the f**k is the nuke? I backtracked Anastasia's path one blind spot it's the only place you could have offloaded the nuke maya cross-reference the warehouses for any deliveries within the last hour delivery manifest from a gaming supply and repair warehouse from 45 minutes ago for an order of slot machines like a bomb in a slot machine? it's at the plaza hotel Paul, meet us at the plaza we still have time here in Las Vegas have gained further credence as plaza security has cordoned off the gaming floor and the US Special Forces team has just arrived in a news helicopter stolen from our sister station hey guys the news is out the 시각 이별의 아픔에 진탕 취해버린 해거티는 hey del rey stop here I see a friend of mine what the f**k is going on with that everyone? a nuclear bomb? there's got to be a thousand slot machines how the hell are we supposed to know which one is the nuke? she'd have to have empty some of the hardware to fit the bomb inside find the machine that's not paying out 마야는 카지노를 해킹해 모든 기계의 잭팟을 터뜨리고 결국 폴이 핵폭탄을 옮기려던 그때 여러모로 기적적으로 등장한 해거티 하지만 그때 해거티의 귀에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you know how I feel you know how I feel for me it's a new life 돌아온 연인의 목소리에 집중력이 솟구친 해거티는 해체 작업에 돌입하고 blue red green when you're in the middle of an explosion it's the ultimate rush did we do it? is it over? she's done Winners we did it sir yes oh shit Wolfman's not playing with the full deck is he? you want me to take care of that for you? nah if he's good enough for Jen that's good enough for me I knew you could do it Polly 2021 이제 모든것들이 제가 자리로 돌아오고 드디어 파티를 즐기는 팀원들을 비추며 그들의 초토화가 끝납니다 솔직히 해체 실패하고 전부 폭발하면서 끝났으면 진짜 재미있을 것 같다고 저만 생각한 것 아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야하고 저급하고 잔인하고 맥락없고 미국식 자본주의 팝콘 무비의 정석을 보여준 시리즈 초토화였습니다. 분명 제작비가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 시리즈인데 단 한 번도 B급에서 A급이 되길 넘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우직함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저는 솔직히 이런 식의 개그를 싫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하게도 웃음을 참지 못한 부분이 적어도 세 번은 있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어야 하는 분은 절대로 보지 않으시길 추천드리고요. 나는 볼 게 없고 다 때려부수고 엄청 야하고 잔인한 말초적인 무언가가 보고 싶다. 이럴 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시리즈 초토화는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